자, 뭐를 눌렀어? 이렇게 눌리고 그냥 돌리고 꽉! 소리가 흐르는 게... 한 번에 어땠어? 돌리듯이... 아! 그 버튼 누르고, 누르고... 버튼을 누르고... 네... 패드를 끝까지 돌려주고, 버튼을 놓으면 돼요. 그럼 패드... 버튼이 된거예요. 아! 보정된 거네요? 네... 다시... 다시 풀어낼 때, 살짝 눌러주고... 지금 안 들어가죠? 지금 안 들어가면, 패드를 살짝씩 이렇게 돌려가지고, 들어가는 부위를 찾으시면 돼요. 아, 그 키... 구멍을 찾고 난 다음에... 그리고... 시계 반대 감량으로... 아, 오케이... 다시 조절해... 음... 끝까지... 이렇게 알렸습니다. 힘 좀 많이 줘야 돼요. 힘 좀 많이 줘야 돼요. 힘은 얼마나 부서질까봐, 뭐... 부서지진 않아요. 웬만하면... 그... 패스트홀... 공고함 말고는... 그... 앞치마는 따로 없는거죠? 앞치마 안나오는게... 나오는게 없어... 요거는... 아, 그냥... 앞치마 안 들어가면... 그냥 콕고... 반증나는게... 그 상태에서, 살짝씩 돌리면, 이름 좀 안 들어가면. 나름 성 Keithis. 왜이 restки 못하나. 영주, 여ASE. 제가 잘 못하는 건가요? 그렇지 역시 구멍을 박체계를 해봐요 이제 체중이 된 거래 약간 이쪽은 이렇게 넣어줘 이 부분 좀 넣어줘 이렇게 이거 버튼이 이상한게 아니라 다 이런거죠 반대로 그렇지 지금 넘잖아 더덕거리면 안돼 그렇지 와 손하고 힘이 모자라네 됐어 됐어